이번에 모시는 분은 행복예술단장님분이 계시구나 현재 청량리 현대코와 청량리 현대코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매주 전석구에 오시는 분이구나 우리 가수 이천신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낭만극장에 모신 우리 형님들 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나이 땅군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는가 젊어서 한때라든 고생을 사는가 보고 있어라 떠난다 이 못난 자신 눈 몰아지는 게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쓰러져도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설 때도 나는 내일 나는 내일 인생 일곱 번 쓰러져도 일곱 번거리 하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